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담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냐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의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뭘 찍을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께 제 일상에 대해서 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찍어볼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찍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열심히 찍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밤 12시 35분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연습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얼른 연습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숙소와서 쉬고 펜네지아에게 돌려분들이 써주신 편지에 같이 소통도 하고 다이어리도 쓰고 그리고 그러고 누웠더니 4시 20분이에요 졸린 시간을 지났어요 이모 큰일 났어 이러면 아침까지 못 잘 수도 있어요 저 그렇지만 내일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봐요 안녕 오늘 지니 언니는 네 샵에서 칼을 받았어 네 칼을 받았어 칼을 받았어 정말 매우 부끄러웠어 갑자기 메이크업을 하는데 불이 꺼지는 거예요 컨텐츠께서 메이크업 아 진짜 정말 감동 감동? 응 저희는 그래서 이제 샵을 이걸 다 받고 이걸 다 받고 메이크업을 다 받고 이제 해사로 간다 오늘 언니의 컨셉은 뭐예요? 저요? 어 어 하나도 안 보여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어 지금 되게 예뻐 나 뒤에 틀에 빠져 벨트 벨트를 매야 돼요 벨트를 얼른 매세요 네 이제 다 출발했으니까 벨트 매는 방법 자 벨트를 당기세요 여기 빨간 거 보시죠 잘 감겨 이렇게 쉬운 거 자 수다님 빨리 해보세요 응 응 잘했어 빨간 거에 잘 감겨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마에서 빛이 나오면 저 저 요즘 이마가 흠 생긴 거거든요 흠 흠 흠 흠 흠 아니 지니언니가 태근이 저랑 사진을 찍는데 네 이런게 좀 있을게요 흠 영하님 끌면 어때 여전히 빛이 나오나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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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찍은게 제 브이로그 재미없을 거 같아요 너만의 감성이 누구일 수는 없어? 돈 치울 한 감성 무슨 감성? 치울 나른한 감성 어떤 건 찍었어? 모르겠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찍었어? 아니 몇 개 찍긴 했는데 뭐 찍었어? 모르겠어요 예술 아니 소리가 찍었는데 왜 몰라 아니 근데 아직 뭐 활동한 게 없어서 뭔가 얘기가 없어 그냥 일상 같은 아 일상 찍었어? 네 뭐 연습하고 왔다 이런 거 아 10시인데 11시 나는 그냥 저희 1시 어? 그냥 어떡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디타 언니가 너무 귀여웠던 게 제가 뮤비 때 촬영했던 머리띠를 언니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한 것보다 더 예쁘네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아니야 어? 나 왜 저 생각해 여러분 저는 탄산수가 없으면 난 탄산수 먹고 싶다 아 이거인가? I love Gigi Rayo Oh my god 천천히 오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탄산수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안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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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에 그래서 ошиб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터져버렸어 들었죠? 제가 도군 오픈했나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진실이 터졌는데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요 알고있으면서도 나 해봐 TMI 재밌는 TMI 얘기해 볼까요? TMI 아까 TMI 얘기했는데 머리띠 진실인 이거 원래 우리 할아버지 옷이야 아 진짜? 이 흰색 우리 할아버지 제일 잘 입으셨던거 근데 나 이제 입고 있어 와우 이건 내 아빠의 옷 근데 지금 입을때는 입을때마다 가죽 생각나 하고 뭐 흘리면 안되겠다 생각나 뭐 흘리면 안되겠어 잘 흘린다고 난 근데 자연스럽게 했잖아 지금 닭발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동생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내가 해주는대로 먹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뼈 없는 국물닭발이랑 계란찜이랑 참치맛 주먹밥 완벽해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숙주를 쌓아줘요 맛있겠다 맛있어 이건 주먹밥 제가 주먹밥 만들기 장인이잖아요 그쵸? 한 번 더 보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볼까 저 전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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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되게 뜨거워 진짜 조금 뜨거워요 알겠어 아니 아니 전문가를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말아줍니다 이게 어때요? 그쵸? 짠 오 과자 다 만들었어요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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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빠들 말했어. 우리 아버지. 우리 아버지. 이제 얘를 다시. 왜? 왜? 왜냐면 나 좀 싸야 되지. 저는 계란찜이 없으면 안 돼요. 아 이런 거. 맞아. 계란찜을 사랑하는 사람. 알겠습니다. 계란찜이 나라고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. 아멘찜이 나라고 한 번만 주십시오. 일단 올까. 네. 감사합니다. 안으로 가득. 그래서 안으로 가르고. 양념이 이렇게 잘 돼. 그래서 그러면. 올려요. 너구나. 저장만으로 한 닭발. 닭발 이렇게 올려요. 그러면 이렇게. 바삭바삭 언니의 가슴살은 말하러 왔어요 찰칵 이erapeut이 적당해서 좋은데? 진짜 좋은데? 너무 슬쾌다 너무 슬쾌다 난 원래 또 전엔 닭발을 안 좋아했어요 근데 추석할 때 추석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뱃때문에 여기를 맨날 왔대 나 먹는데 살짝 매워서 먹어야 할까? 근데 목도 보니까 맛있네 어느 순간 내가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딱해 추석하시면 바바르기 이 영상에 바바르기 그치 진짜 힘들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연습하는 거 찍지 말고 지금 그것 밖에 없어 그런게 둘 다 같이 있어 오늘 연습해 봐 연습 다 하고 있어 지금 시간은 내지 지금 그냥 하고 또 애교하는 게 그치 근데 돈이 없던가? 응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그치고 그치고 왜 이렇게 ㅋㅋㅋㅋ 뭐야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거